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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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된다 야 잠깐만 완전 세다 정답 정답 근데? 뭐 이래 경기는 재밌어 간다 비격 아이씨 아아.. 진짜 존나 도발하네 갑자기 니가 어? 어? 존나 도발하는데 갑자기? 중국 애들 일단 따오자 따와서 우리가 트랙.. 트랙공 가져가자 다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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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아냐 저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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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립 치네 개같은 매너야 정신병이네 저거 오질오질하다 야 쟤 좀 약간 문제있어 메어봤을때 진짜 5대8 여기서 맞았나요 우리가 역전해서 이기면 멘탈 탈탈탈려 어차피 조금만 집중하자 지니깐 아무 말도 안하네 다물고 있네 오 리버스 진짜 좋다 존나 싸비싸비거리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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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하자 상현아 좀 집중해 예 찝아도 지면 안된다 이 팀한테 네 네 죽였어 가 미워 미워 가 가 가 가 가 가 수수하지 말고 집중해 탱년아 너무 실수 많다 지금 중리해 일단 작업해야겠어 천천히 할게 천천히 죽였어 내가 막을게 천천히 죽였어 그렇지 끝났어 내가 막을게 맞고 안전한 short 진짜 갓둥이 같은 ㅆㄴ인데? 틀에 나면 진짜 개 반류법 무서워 2대8! 2점 남았습니다 고참해 볼게요 형님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그냥 주행 맞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저 1등 맞지 않네? 아까 빠갔게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형님 달려주세요 네 형님 저 개 하나만 봐 네 뒤에 네 네 너 4등 한다는 생각만 해 형님 네 아니다 붙여도 되겠다 형님 뒤에 없어 아 창녀아 봐 네 죽였어 진짜 다 죽였어 앞에 하나야 진짜 어 원두 원두 나이스 자 7대8입니다 다 왔습니다 형님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자 아직 모른다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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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두 명 달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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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없었는데 DH 빠졌다 아 제가 뒤에 막을게 오케이 내가 좀 정해야게 다 왔어 가봐 가봐 일단 네 내가 왔어 간다 한개가 한개가 퀴스만 하지마 지금 거기 겁나 멀거든 예 나이스 эфф Pandora 나이스 아이쿠 힘 땄다 하나 기조로 났다 뒤에 진짜 없어 끝까지 막아줬어 올렸어? 뒤에 진짜 없다 리타거리 간다 나이스 이겼다 이거 최소 2,3,4 저 비기고 뒤에 나이스 이제 와 그냥 한 명 안 날린다 와 이거 엿새 나는데? 나이스 자 8대8입니다 형님들 다 왔습니다 4대8로 쥐고 있다가 지금 8대8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막판! 갑니다 8대8이고요 파이팅 고! 아 씨 까비 잠깐만 잠깐만 그대로 놔둬봐 아 그냥 쟤를 잘라 자르고 들어와서 리디하면 이제 고하자 잘라봐 어 대저퇴를 할까요 그냥 아이 상관없어 대저퇴를 또 힘냅시다 그냥 아아 씨 하아 내 꼬리 제대로 해줄게 달려 18이거든? 가봐야 다 뭐 뒤 두 분 있을게 조금만 좀 더 좋아해 상냥아 가 조금만 조금만 나이스 나이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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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가 가 상냥아 이리기 시작할게 니가 뒤에 막아 가 가 상냥아 막아줄게 네 일단 안 틀린게 와가지고 대응만 해줘 상냥아 상냥아 라인 크리스트기 맞으니까 식수만 하려고 네 coded거리 안줄게 시ENTI 내가 실수했어 내 종목 내 수종목이었어 둘 셋 간다 5 4 3 2 1 이 꼬리 생명은? 생명은 조금만 해도 아직 안 끝났어 아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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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아이 납작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얘네만에 저희 쌩키 살아있는 최고 대한민국 승리 4대8로 지고 있다가 9대8로 역전승 감사합니다 쌩키 야 나가는거 쳤나봐 야 나가는거 쳤나봐 와 와 바로 나가네 쉬고